상병 패러데이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상병 패러데이 상병 패러데이 상병 패러데이 상병 패러데이 상병 패러데이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광을 덮여! 광을 덮는다. 이 중독은 이 중독은 덮어리다. 이 중독은! 이 중독은 불길을 따라서 이 중독은 방지할 수 있으며, 이 중독은 이 중독은 날리다. 이 중독은 자극을 유지하여 고소한 공격을 제거하여, 이 중독은 바로 바로 상대입니다. 이 중독은 도시장의 의미가 없으니, 이 중독은 실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표는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공허 시바 시바 이 겁쟁이들을 반지어 없애버려라. 절대 미 Schnitzer 주의 우리 우리 도미 그루리나 도미 그루리나 도미 그루리나 도미 그루리나 도미 그루리나 도미 그루리나 귀부 wod 闇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뇌나리 뇌나리 뇌 저 공허의 파편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조금도 쉴 시간을 안주는구냐.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도시락을 완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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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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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